딱 자세가 돼 있네 이 노예들 기본적으로 태생이 노예다? 야 니가 제일 노예야 난 빙생이라서는 하지 그냥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또 목표까지 앞으로 마을에 보다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우리 옆에서 하겠습니다 명성이 조심하세요 자 갑시다 우리도 네 이따 뵙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 당신이 돼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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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지금 한참 탄 것처럼 뭉쳤으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건데 한참 됐으면 정말 저 둘만 딱 공개하고 어? 야 그럼 니가 처음부터 우리 애들 좀 접근을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니 다 형집화하고 내가 좀 그랬어 난빡이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의장차들은 의전 의전 의장이 아니라 의전 의전 의장이 또 뭐 아니 이게 지난번 토론 당선자 화이팅 아니 지난번 토론 때 저희 딴 데로 가셨잖아요 당선자님 예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제가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아 지금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표가 온 겁니다 3%라도 아니 그게 왜 저한테 와요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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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동 후보한테 가죠 되셨잖아요 아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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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누구 이야 어이구야 어구 와 기가 막히다 에스코트 내죠 저렇게 어 이게 웬일이야 아 지금 명성 얼마나 비비고 있을까 권장 안 맞아 우리 코미디의 희망이자 장차 방송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 재석 당선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의 희망이자 나를 북부시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당선자님의 자유 자유 아니 근데 야 홍철이가 좀 아쉽겠다 야 근데 그치? 2,3기 때에서 완전 차이가 나가지고 나를 지지해준 분들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이제 내가 실행 움직이지 못한 게 그게 하나가 정말 결국은 나만 했어 공개 집 집 다 날려 벌거벗어 옷 다 벗어 진짜 홍철이가 내 공략 나만 지키고 끝났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공략을 지키는 모습이 멋졌어 와 근데 이 결과는 정말 만약 홍철이가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가족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다나 아니 나는 만약 홍철이가 되면 민사는 못 나오더라도 와이프는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 방법 없잖아 아기는 그렇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도 해야지 어떻게 해 그렇게 해도 해야지 나가서 퀴즈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역시 퀴즈라도 해야지 어?